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극적인 것에 물들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자극적인 것에 물들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6번에 걸쳐서 사보금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연대기,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보금서는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온전히 서게 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사보금서를 직접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의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읽어가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보금서를 읽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게 정상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되돌아보면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믿게 됐든 모태신앙이든 또는 누구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쁜 여자 또 멋진 오빠를 만나려고 나왔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쫓아 나왔든 호기심이든 어떤 경험과 무슨 특별한 체험을 했든 어쩌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각자의 그런 구원의 어떤 그런 방법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 어떤 구원의 간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사실 가짜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결국에는 그런 걸 따져보면 어떤 우리의 믿음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신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죠? 듣다 보면 저게 무슨 간증이야 라고 싶을 만큼 저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 자기 착각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들어볼 때 그 구원의 이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상황들이 좀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 또 말하지만 그런 어떤 뭐 구원의 어떤 기준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결과구나 우리를 품어주신 결과구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 어떤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거져주시는 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입장임이나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아무런 것도 없고 뭐 가게를 왔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어디 신문지 조각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사겠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주는 거하고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축복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결국 교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수준이 어쨌든 간에 우리 느끼겠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너무도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수준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은 유치원생 수준 완전히 막 애기들 수준이라는 거죠. 최고 성능의 무슨 컴퓨터를 갖다 주고 이런 걸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애들이 쓰겠습니까. 입으로 빨거나 던지거나 깨뜨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능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아이는 태어난 너무도 귀한 생명이여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성장을 해간다면 이제 우리가 점차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게 돼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겠지만 그런데 자칫 이제 그걸 바르게 바른 길로 서지 못하면 오히려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신 컴퓨터를 받았을 때 점차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치 무슨 장식품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자기가 깨뜨리는 놀이기구 키보드는 자판 뽑아내는 놀이기구 이렇게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거져받은 사랑 그 은혜로 거져받은 그 구원, 믿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믿음을 가졌든 결국 하나님의 심장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먹자가 되신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실체였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항상 느낌과 어떤 감동, 감각, 감정 이런 걸 갖고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찬송과 411장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에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 내가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창조주 주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모든 증거가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써있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져받은 믿음에 대해서 거져받은 구원에 대해서 거져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그 성령으로 기록하신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이 과정 그 거듭남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를 나오면서 모든 교회일에 열정적이 아니라 좀 조용히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은 거고 꾸준히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도 그것도 바른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나오기만 하는 사람들조차 그것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태도, 그런 모습 또한 받은 은혜의 결과고 바른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잡았다 그 말이죠. 다만 아직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을 잘 모르거나 자기가 이해하는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믿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기까지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증언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헷갈리고 머뭇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일단 바른 방향을 잡았고 바른 길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꾸준히 예배로 말씀으로 나와와서 그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나누어 가면서 정말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듭나는 그런 자리까지 그런 길까지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스스로 꾸준히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최고의 신앙적 체험을 했다고 해도 죽었던 나사로가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꾸준히 성경을 통해 살피고 또 말씀의 기록을 통해 바르게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뭔가 미신적인 자기 확신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집회에 가서 무슨 썩은 임발이 금밑발로 바뀌었다 금가루를 봤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게 뭐 많은 경우 또 옳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미신으로 간다니까요. 자꾸 이상한 이제 금가루가 아니라 금덩이를 요구하고 뭐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읽어나가며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 본문을 따라 본문을 읽어가고 고민하며 하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그런다면 결국에는 아 내가 이렇게 교회와 연결된 것이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른 신앙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나의 느낌이나 다른 사람들의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직접 말씀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확인해내는 거죠. 그래서 느낌 따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기에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거듭남 이 거듭남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이 최고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는 기적과 역사를 그렇게 베푸셨던 그 일들이 왜 그랬는지 보편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사역하셨는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나갈 때 새 언약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딱 섰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의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사역 그 방법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변함없는 세상의 박해와 조롱이 온다고 해도 이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의 진리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의 이 가치를 따라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신비집회 무슨 이상한 굿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전파해가는 그런 바른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 전체 역사를 살피면서 알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방법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제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전능한 능력을 마구 사용하면서 신비한 그런 마술을 베풀어서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사역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확인했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 우리 성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러면 성령 하나님 이 성령시대라고 말하는 이 성령시대를 주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사람을 향해 인격적이고 또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가진 한계 안에서 같이 일하시지 억지로 강제로 사람을 무슨 슈퍼맨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뭘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 자연현상들을 마음대로 이리 바꾸고 뒤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원칙이죠 이 사실을 사실 이건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확인한 구약의 시대 예수님의 공생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성경을 살펴 가야 그래야 그 안에서 바른 이해의 길을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통제하고 인격을 점령해서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힘으로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먹지로 먹이를 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조종하고 사람의 인격을 짓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홀렸다 귀신에 쉬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성령에 성령에 홀렸다 성령에 쉬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성령이 동행하신다 성령이 도전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억지로 들어와 가지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질질질 막 끌고 가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을 때도 끌려가셨습니까 죽음으로 가실 때도 살해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명령을 따라 스스로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죽음까지도 스스로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던 그것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일하시죠 그게 뭐 강단의 목사를 통해 선포되든 또 셀 모임의 리더를 통해 선포되든 아니면 어쨌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그 한 영혼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부르시는 거죠 성경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부르시는 생명 영생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뭔가 좀 특별한 아주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런 걸 추구했었고 구약의 기도온 같은 사람도 그런 식으로 뭔가를 아무튼 추구하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그렇게 사람들은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참으로 복된 자리로 초대하실 때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믿음이지 꼭 무슨 증거를 보여야만 되고 그래야 믿겠다라는 그건 사실 확인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내 느낌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믿음 간에 온전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경험한 그런 독특한 체험 놀라운 간증을 가질 때 그런 건 전부 다 개인적이거든요 어떤 간증 하나가 보편화될 수는 없어요 각자가 다 하나님과의 가진 독특한 체험일 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특별한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불신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꾸 특별하고 극적인 어떤 방법으로만 추구를 해가면 그건 온전치 못한 체험이 되고 마는 거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간증 그런 신앙은 미신과 샤머니즘 이런 쪽으로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한 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복된 겁니다 봐야 믿고 느껴야 믿겠다는 것이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간절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냥 불 꺼놓고 주여 불러가면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나한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게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못 믿겠고 느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그런 뿌리가 있는 거죠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근성을 가진 사람을 교회 안에서 쉽게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신앙의 열정인 사람은 그런 신비적인 현상으로 넘어뜨려 버리고 그렇게 쉽게 그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 보고만 느껴야 믿겠다 보고 느껴야만 믿겠다라는 식의 태도가 마치 귀한 신앙인 것처럼 사탄은 자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꼬득이죠 그래서 이제 연약하고 하면서도 그런 게 신앙인 것처럼 자칫 잘못 알면 고집스럽게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 아주 혼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과 감정의 기초를 둔 신앙은 다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확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의 기적의 상황을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는데 결국 이 예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한 사람들만 결국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는 자로 교회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셨던 사역이 무언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무엇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예수다 이런 걸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입니다 죽으시기 전에도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도 하셨던 일이죠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하셨던 일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더 확실한 변치 않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먼저고 그런 다른 믿음을 따라갈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 또 이제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일의 역사인 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의 우리를 부르시는 이 귀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현재의 신앙의 이 모멘텀이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나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이 믿음에 의한 것인지 깊이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신앙의 힘이 수그러들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도 늘 자극적이고 뭔가 본능적인 것이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 신앙 안에서도 그런 자극을 추구하고 본능적인 욕구들이 충족될 때만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자꾸 뭔가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는 게 결국 이 변치 않는 말씀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감정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새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도의 삶이 늘 세상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듯이 자극적이고 자신의 느낌을 추구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막 습관화되어버리면 성도인데 그게 습관화 그런 식의 태도가 습관화되어버리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점점 샤먼짐적으로 물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축복의 날을 우습게 여기고 늘 뭔가 자극적인 특별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의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도 귀한 축복이었다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한 삶이라는 게 지루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나 일주일 반복해서 뭐 교회 갔다 세상 갔다 교회 갔다 세상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회 모든 가정과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고 생존하게 하는 너무도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것이 평범한 정도로 돼버리니까 우리가 걷는 축복의 길에서 자꾸 일탈하고 뭔가 자극적인 본능과 욕구의 요구를 따라 살게 하려는 거 이건 사탄의 유혹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자극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축복을 벗어나서 뭔가 자꾸 자극적인 것을 주는 그 2단, 3단들에 의해서 쉽게 빠져들거나 또는 세상의 자극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이 불안한 삶을 세상을 쫓는 2단, 3단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삶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자고 일어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늘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고 또 눈을 뜨면 늘 보는 것 같지만 나의 가족을 볼 수 있고 주일이면 우리가 만나지만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매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늘 반복된 것 같은 이 평범한 일들이 어느 순간 멈춰지면 그게 바로 재앙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십시오 이게 재앙 아닙니까 바로 평범함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특별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된 어떤 흥분된 삶을 살게 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극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평범한 날들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에서 자극을 추구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이것보다는 뭔가 극적이고 감정적인 자극을 주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집을 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범이라 불리는 삶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인 것은 그 평범함이 깨어질 때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날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나누고 섬기고 주신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